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번째 책을 표현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철수 씨로 만들 가능성이 높죠. 지금 상황 돌아가는 걸 보면 그리고 선거결과는 당원들이 어떻게 표를 던지든지 간에 마치 대한민국의 공직선거에서 사전투표장을 찾은 투표자들이 어떻게 표를 던지든지 간에 그건 관계가 없고 표를 던지는 사람이 선거결과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표를 개수하는 자 표를 세는 자가 선거결과를 결정하는 그런 상황이 이제 우리 사회에 거의 만연해졌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아닌 거죠. 민이 주인이 아니니까. 그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안철수 씨가 여기 여러분 얼굴 한 번 보시기 바랍니다. 안철수 씨 얼굴을 보게 되면 가장 제가 크게 느끼는 것은 정치를 하게 되면 되게 이렇게 상이 바뀌어요 사람 얼굴이. 그러니까 지금 안철수 씨도 정치한 지 한 10여 년 정도 되니까 얼굴이 크게 바뀐 거죠. 여기 제키 님처럼 누가 누가 선거관리위원회 꼬리를 잘 치냐는 대결인 듯 합니다. 꼬리도 중요하지만 이쪽은 게임이 안 되죠. 저쪽하고는 너무나 유착관계가 되니까. 배로나 님은 여야를 막론하고 부정선거가 자행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네요. 여기 청파 님은 윤석열은 본인이 원하지 않는 자가 당대표가 되는 결과를 쓰라리게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쓰라리게 바라보겠죠. 어이 엿먹어 이렇게 하는 거지 않습니까. 첫 번째 엿먹은 거 어디 나왔습니까. 대통령이 당선되고 한 달 만에 치렀 전 요리를 지방선거에서 선거 결과를 만드는 자 표를 세는 자들이 윤석열이라는 상황에 던진 메시지가 뭡니까. 어이 윤석열이 엿먹어 이런 거였죠. 38 이런 당대표 경선이 끝나고 나면 미래일이기 때문에 예단할 수 없지만 같은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은 거죠. 어이 성열이 엿먹어 이렇게 될 가능성이 높은 거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를 맡기면 그러면 원하는 쪽으로 좀 도움을 줄 줄 알았는데 도움을 줄 줄 알았는데 이게 그게 아니고 도움이 아니고 완전히 뭡니까. 그쪽 동네가 원하는 쪽으로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뭐 미래권력과 현재권력이 막 다투는 그런 형국이 벌어지고 그 다음에 2024 총선에서 뭡니까. 엄청나게 뭐죠. 피해를 보고 그런 판이 나가겠죠. 자신이 넘어가는데 얼굴도 막 힘이 생기고 이렇게 하는 걸 보니까 국민의힘 당권 주자인 안철수 후보가 최근 대통령실에서 윤핵관 윤안연대 표현의 불쾌감을 드러낸 것에 대해서 앞으로 윤핵관 윤안연대라는 표현을 쓰지 않겠다. 나는 미애가 안 됩니다. 당내 기반이 접는 안철수가 갑자기 뭐죠. 1등이 그것도 압도적인 1등이 되는 거가. 여론 마사지라고 밖에 보이지 않거든요. 여론 마사지로 밖에.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물론 뭐 그것은 예단할 수는 없죠. 의견이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윤핵관이라는 표현이 국정운영의 방해 국정운영의 적익을 하라고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다는 보도에 대해서 전혀 그런 의도가 없었고 그렇게 심각하실 줄 몰랐다. 부정적 의감이 있어 쓰지 않기로 했다. 윤핵관은 연대라는 표현에 대해서는 대통령 후보 단일화할 때 인수위원장할 때 쓰던 이야기고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과제를 충실하게 존중하며 실행에 옮겼다는 뜻이었는데 그걸 나쁜 표현으로 생각하신다면 쓰지 않을 것이다. 어쨌든 간에 대통령을 당대표 경선 중심으로 끌어들인 것은 안철수 후보가 실수를 한 거죠. 그러나 이런 오해를 또 대통령이 제공했지 않습니까 나경원 씨를 그냥 꿇어 앉을 때 그런 오해를 자초한 면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어쨌든 안철수 씨가 사과 표현을 했으니까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죠. 받아들일 수가 있는데 아무튼 공정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 누구를 편들자는 이야기가 아니고 선거마다 이렇게 뭐죠 조작하고 있다는 그런 냄새가 물씬 풍기고 우리가 바보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선거 사물을 담당하고 선거 결과를 만드는 사람들은 대한민국 국민들 가재 개 붕어 돼지 소 넙치 우럭 방어 참치 옹치 멸치 이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그 수가 벌써 딱 보이잖아요. 자기들이 미는 후보를 당선 시키기 위해 가지고 여론 마사지를 하고 여론 마사지를 한 다음에 언론들이 그걸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보도하도록 만드는 거죠 그 다음에 그것에 딱 맞는 oem 주문자 상표 부착 방식으로 선거 결과를 만들어내는 그런 패턴이 그런 패턴이 그냥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그게 이번에도 이준석이가 당선될 때도 딱 그 패턴을 딸랐지 않습니까 갑자기 뭡니까 덧도 보지 못한 친구를 띄워가지고 언론이 박수치고 뭡니까 그 다음에 그게 딱 맞추고 뭡니까 모바일 투표하고 ars 투표의 격차를 뭐죠 이준석이는 플러스 10% 나경우는 마이너스 7.3% 표본 수가 여러분들 거의 10만 명을 육박하는 그런 ars 투표하고 모바일 투표를 그렇게 득표수 격차가 날 수가 없는 거죠 다른 조경태나 그런 후보들은 다 3명 홍문종이나 그런 후보들은 다 여러분들 오차범위 0에 3% 낸데 어떻게 모바일 투표에서 이준석은 플러스 10%가 나오고 이상이 나오고 나경우는 마이너스 7%가 나옵니까 만지지 않고선 될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이제 선거가 의미가 없는 겁니다 저것끼리 만나가지고 그냥 그냥 쿵짜랑 쿵짜랑 해가 뭡니까 컴퓨터 게임하는 것처럼 그냥 후보별 득표소와 득표율을 만들면 끝나는 겁니다 민주당만 나무랄 수가 없는 거죠 민주당이 잘했다는 것은 아니고 지금 이 하고 있는 꼬라지 보시기 바랍니다 국민들이 그렇게 아우성을 하치고 3년이 다 돼가는 시기 동안 나는 모든 시간을 다 바쳐가지고 그리고 여기에 다 나오지 않습니까 선거를 어떻게 조작했는지가 후보별 득표소를 대한민국의 선거사무를 담당한 자들이 어떤 식으로 만들어냈는지 제조 생산 유통을 했는지가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도둑놈들에 그런데 당내 경선을 똑같은 방식으로 지금 치르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이거 보니까 젊은 사람들이 이민 가시기 바랍니다 내가 볼 땐 대책이 없는 나라입니다 젊은 사람들은 방송을 안 듣겠지만 이거 뭐 여러분들 이게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오늘 여기 보시니까 이덕기 님이 대통령 실척이 리얼미트로 나경원 사태를 여론 마사지 해서 나경원을 제낀 여론조사를 발표했습니다 김기현이 이겼다고 발표한 거죠 저도 뭐 대한민국 사람이지만 참 암담하네요 보니까 이게 뭐 모든 게 정당성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권력이라는 것이 그 권력의 정당성을 부여하는 행위가 선거지 않습니까 선거마다 이렇게 뭐죠 여론을 조작하는 여론 마사지를 하고 자기들이 민원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서 여론을 조작을 하고 그 조작된 여론에 맞춰 선거 결과를 만드는 것이 그냥 관행처럼 이렇게 치러지는 것을 보고 그것도 뭐죠 민주당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여당도 이렇게 뭐죠 국힘당도 이렇게 하니까 이게 어떻게 이게 어떤 식 이게 이게 나라 맞냐 이야기죠 나라가 맞냐는 이야기가 들지 않습니까 이거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선거가 무너진 나라에서 어떻게 살 겁니까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편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